유튜브illes estuv Castle 응? 왜? 내가 권적이 돌렸지? 어? 돌렸어 아까 아 오빠, 집에서 누워있으면 안 돼요 전 누워있지 않아요, 절대 오빠, 돌렸어 아까 왜? 뭐고 돌렸어? 오gies 이런 거 다 돌렸어 아니 내가 잠옷 건조기 돌리지 말랬잖아. 빨리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. 아니 내 거 건조기 돌리지 말라니까 잠옷은. 왜 돌리면 안 돼? 길이가 짧아진다고 옷이 작아진다고. 야. 나는 내가 원하는 핏이 있어 오빠. 그 핏이 좋아서 사고 못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못 입고 있잖아. 아니 빨리 하다 보면 침수하에서 돌릴 수 있잖아. 아니 몇 번 일해서 그렇게 버렸잖아. 어? 이것도 돌리고 이것도 돌리고. 지금. 아니 그럼 니가 빨리 해. 왜 나한테 맨날 빨리 내가 하고 어? 그냥 오빠 이거 다 갖다 버려. 버려 그냥 이거. 아니 니가 빨리 하라고. 내가 빨리 할 시간이 어딨어. 야 빨리 해놓고도 이거 먹으면 내가 뭐 맨날 뭐. 어? 이 집에 내가 뭐 신여야 신여? 하다라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지금 버린 옷이 몇 개야 지금. 알았어 그만해 야 다 버리고. 내가 살게. 내 거 좀. 사지도 못해. 됐다 하지 말고. 으중에 고맙습니다.